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아름답게 딱 만들어놓고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그 땅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그리고 처음에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우브라함에게 다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국에 있는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난한 땅에 가게 하는데 그대로 믿음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백성들이 무슨 말 했냐면 아 우리가 그 땅 가기 전에 좀 정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모세 같은 충만한 사람도 판단이 흐려가지고 그래? 한번 정탐해봐 이게 모세의 실수여요 인간의 생각의 말을 그래서 이제 좋게 생각하고 정탐하고 올겠지 했더니 12명이 왔는데 부정적인 10명이 모호가 오기를 아이고 우리 가면 죽는다고 거기는 거민이 크고 안학자손이고 그리고 성흡은 높고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 가면 죽는다고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말았어요 여호사 갈래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넉넉히 들어간다 자 문제를 그냥 우리 밥이다 문제를 밥이라 먹으면 소화되면 된다 부정적인 사람은 설사에서 죽고 똑같은 밥도 소화하면 영향이 되고 우리에게 날마다 밥이다 오늘 우리의 사건 사건이 다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여호사 갈래 믿음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 믿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예요 오늘 문제를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 우리 지금도 항상 문제는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문제하고 싸우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고 우리는 딱 빠져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러게 되고 나니까 문제는 백성들의 선택이 문제였어요 와 백성 울고불고 탄식했어요 아니 홍해 바다가는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을 인도하셨나 하고 막 울고불고 탄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이 나의 믿음의 말 그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민숙이 14, 28절 말하기를 너의 말에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한다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오늘 내가 믿음의 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은 들어가면 죽는다 한 사람들은 그 말한 대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었어요 들어간다 한 사람은 두 사람만 들어가서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는 언어를 갖고 말합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 혀는 배의 키와 같대요 키 운전대 어마어마한 그 배도 그 운전대 방향에서 우편 좌편 가는 거예요 내 혀가 내 말을 한 대로 내 인생을 지배해요 그대로 돼요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받고 싶으시면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서는 배가 고파 가지고 있었을 때 야곱에 깨를 써 가지고 팥죽을 딱 내밀으니까 형 장작권 파라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죽었는데 장작권이 뭔 유익이 됐냐 망령된 말 오늘 같으면 장작권 영적 부유 천국 상급 그런 말 하지마 나 먹는 것도 중요해 꼭 그런 말 하는 사람 육신의 사람들 그래서 그 말대로 그대로 나중에 그가 울고 탄식에도 회복이 안 됐어요 네 말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복받은 사람 많이지만 그 중에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 아니다 그때 그 믿음의 고백 하나에 의해서 천국에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왜 말이 능력이냐 하나님이 세상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다 해야 되는데 손으로 만든다 얘기 안 하시고 여호의 말씀으로 해야 달아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명령으로 됐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 일하신다 언어가 바꿔줘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도 입으로 신해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말을 한 것이 사실 첫째 순서 보니까 과정이 첫째 생각을 중요합니다 생각이 마음 마음이 말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로니라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을 보고 그때 쫓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품으면 여의를 보고 음욕을 가지면 이미 욕심을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생각에 스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빨리 이겨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품으면 그 다음이 뭐 해야 됩니까?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선한 사람 마음의 싸움 선의 손이 내고 입으로 마음으로 가득한 입으로 말한다 자 마음에 가득한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 갖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말 바꿔주려고 안 바꿔집니다 말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서 계속 생각을 넣어주고 그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영생을 주고 진리입니다 일상 인간의 말 학문 지식은 변해요 그런데 말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생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5만 명에서 뽑혔으니까 12명이니까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이고 분명히 거기는 굉장히 큰 안학자손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 죽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거짓말했어요 안학자손 어맘마한 거인들이 있었고 성읍은 높았고 부정적인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안했어요 거짓말 안했어요 뭐예요 사실이요 오늘 우리들이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아니 사실이 진실이지 아니요 사실은 눈에 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당신 말하면 가난한 땅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면 얻는다 이건 약속의 말씀인데 저들은 들어가면 우리가 잡혀 죽는다 하겠거든요 우리 유아들은 잡힌다 하겠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실이냐고 얼굴이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계산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스바사람 갈대하사람 뺏어갔는데 아니 주신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시네 여호하니 하나님을 가져갔다 하겠어요 이게 영적신앙이에요 오늘 맨날 스바사람 갈대하사람 미워고 싸워갔네 사단이 가져갔다 하겠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가라 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눈에 보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무엇이 역사하는가 영어세계를 깨닫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뿐같이 내 생각이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를 따라서 재판을 굳게 하니까 장노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얘기했어요 당신같이 당신같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나쁜 짓 합니다 왕을 주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사무엘 후계자로 아들들이 해야 되는데 아들들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못할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장노들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를 버린 것이작 나를 버렸대 아니 하나님 괜히 서운해셔요 하나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아들한테 나쁜 짓 그랬는데 나도 못쓰겠습니까 매를 때리든 고치든지 하나님 하셔야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주장인데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래 왕 세워줘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요 밀벼는 식입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안 온 식 거긴 비가 별로 없는 식 이게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고 봐라 너희들이 왕 구원같이 이거 죄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은 인가 우리 생각으로는 항상 하나님이 이해도 안 돼 지금도 북한도 저렇게 놔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무엇이 믿음이냐고요 믿음은 말씀 믿는 건데 오늘 또 이 말씀 성경의 원리를 알고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얘기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역사하신 그 조신을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판단하고 역사를 보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역사를 보고 판단한다 이거요 예수님 입장밖에 돌아간다니까 베드로가 주여 결단코 이리 죽게 미치지 않으나이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양손양밖에 피 흘리고 돌아갈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역시 너는 수지졌다 그래 너는 나 생각이 다른다 역시 그래 너는 정말 고맙다 그랬습니까 사다나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단의 곳을 깨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다나 물러가라 인간의 생각 그 정의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요 얼마나 인본주의가 무섭습니까 여러분요 이 공산당 공산주의가 나와갖고 이 지구는 피비린내 싸움만 났습니다 수억이 주었어요 공산주의가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18세기 영국이 산화병맹 일어났어요 그 당시 방저기기가 나오니까 지금도 컴퓨터 나갔고 많이 해고되듯이 전부 많이 해고 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나오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길거리에 정말 거지들이 노숙자들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양심가들이 이건 아니야 자본주의는 문제야 자본이 돈이 돈을 벌어 이건 안돼 사유주의가 나와야 돼 공동생산을 공동 나눠 먹어야지 하는 아주 굿 아이디어 공산주의 공동생산을 공동 나눠 먹자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생각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그래서 러시아 폴스비 경민 나오고 나서 스탈린 정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탈린이 4,500만 명 자기 민족 죽였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장성들 별자리는 다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무조건 죽였어요 자기 정권 유지에서 모태통이 7천만 명 죽였습니다 남북한 인구입니다 공산당 해가지고 아 이상하네 아니 공산당에서 좋게 살자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도 북한도 상황의 1%는 완전히 누리고 밑에 99%는 노예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왜 이 좋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좋은 사상 같지만 뭘 강구했냐 인간은 죄 죄인여 죄인 탈하겠어요 욕심이 죄인 낳고 죄가 사망이에요 다 자기 정권 유지에서 그 체제 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이런 독재 위에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죄의 문제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냐고요 그 배우의 사상은 사단이었는데 마귀 이기냐고요 못 이기잖아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회 개혁한다고 제도 조직 바꾸면 정치 체제 바꾸면 사람이 안 바꿔집니다 바꿔질 수 없어요 나는 왜 지금 인본주의 신본주의 에서 우리나라 현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 이 싸움이 들어가지고 불행한 민족 됐어야지 좌파가 뭡니까 친북 세력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우파가 뭡니까 보수주의 친민 세력 자 좌파들 주장을 내가 말해볼게 잘 들으시오 그들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지금 주사파 김일성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권 장악해보시오 우리나라 좌파 정권 대보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사흘끼리 뭔가 난 정치의 경계 아니에요 지금 좌파들 뭔 말한지 아세요 김일성 박정희가 정통이래요 왜요 항일투쟁 했거든요 박정희는 일본 군인 장교였어요 박정희는 만주에서 우리 광복군들 독립군들 총 쏘고 죽인 사람이오 진짜 그러네 그렇구나 김일성 형에는 항일투쟁이야 그가 정통이야 맞아 여기 대학생들이 뿅 가버립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나서 우리 지금 그 친일파 세력들이 물러난 거 아닙니다 또 정권 다 잡았어요 그러면 광복이 앞장선 피난을 싸운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짓 생활을 해 또 참 뭐 이렇게 이게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좌파들은 우리는 미국 식민지라는 거예요 식민지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식민지입니다 죄송한데 INF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INF가 국제통화기금 그게 뭐 국제은행인 줄 아세요 개인이 프리메이션 저들이 돈이에요 INF가 500억 달러 돈 빌려 쓰다가 저들이 다국적 기업이 전부 우리나라 주식 투자했습니다 그렇고 한순간 주식을 딱 빼갔어요 폭락 그거는 INF를 딱 유도했어요 INF 총재가 김영상 대통령한테 전화 왔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벌벌 들어요 부도 부도나게 만든 거 누가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그렇고 뭘 요구한지 그때 은행이자 17% 이상 올려라 은행에 두 배 올려요 그러면 뭐라고 부도나라고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가 깨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죠 정의는 수순이죠 전부 기업들이 부도나야죠 은행이자 두 배 올라오니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자를 그리고 20% 30% 다 올려왔어요 2금용권은 25% 30%예요 누가 그랬댑니까 그래 도산하죠 그래서 많이 경매가 나와요 누가 경매반지 하세요 그것들이 외국자본 다국제기업들이 그냥 일주일짜리 천억인만 주워버려 그냥 싹 우리나라 좋은 주식 싹 가져가보세요 날강도들이 억울하죠 분똥터질 일입니다 좌파들 볼 때는 미국 팍 일을 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들이 미국 그러면 저희들이 프리메이션 그들의 금융 자본이 세계 90% 유대인들이 다 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라크 전쟁 사실은요 그거 다 쫓아내고 미국 산업 전부 석유패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미국의 달러돈이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이 미국 은행에 찍은 게 아니에요 개인이 찍어내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 이해가 안되네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삼성에서 5만원권 지폐를 막 찍어내고 있다가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그러고 있어요 아 근데 어떻게 세계 경찰국가라고 저렇게 큰소리 칠까 꼼짝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 대통령을 장악한 세력이 프리메이션이나 세력 세계 다국적 금융권 유대인들이 다 지었어요 케네디가 양심적으로 이걸 이겨보려고 하다가 빵빵 누가 죽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미국 국민들의 세금 70%가요 저희들 이자 내주고 있어요 미국도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아니 일본도 비치고 서른도 비치고 김민성 다 전세계 나라가 비쳤어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그들이 전세계 90% 돈 다 갖고 있어요 그들이 WC 만들어서 종교통화 보고 세계 단일정부를 이루는 그것들이 저크리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세력들은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면 어떨까 물러가면 결국은 미국은 철수 그럼 바로 적과 통일 공산화 그러면 우리는 북한 같은 지옥이 또 와버려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사실 탄핵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된 거죠 그 촛불집회 하고 정권 찬탈해버렸어요 왜 자기는 감옥이 있는지 몰라 지금 그대로 됐어요 저는 가만히 그럼 하나님 하나님 너무 부려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감마에 보니까 UN 사무총장 그분을 계속 좋아하더라고 그분이 됐으면 더 큰일 났어 또 우리나라는 그분은 동성애 지지한 사람이고 지금 오바마 그 당시 완전히 밑에서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분이 되면 베르치 바로 넣을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는 좌로 가도 죽고 우로 가도 죽어 우로 가면 바로 베르치 들어올 것이고 좌로 가면 바로 공산화될 것이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말합니다 정치 얘기라도 지지 마세요 살 길이 뭔가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좌파오빠 싸우면 다 죽어요 마귀 역사예요 미국을 향한 프리메이슨도 사단이 장하고 있고 공산이도 사단의 앞잡이고 둘 다 인본주의예요 우리의 살 길은 회귀하고 하나의 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 우리는 죽습니다 지금 좌파정권 교회에 지금 세금 울리라고 목줄 잡고 있어요 황금만 흥주의 맘몬신 악한 마귀들 그리요 마지막 하나님 살 길은 한국 교회 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 살려주세요 더블시 세력들 뽀리뽀게 해주세요 회귀하고 좀 살려주세요 좌우로 가도 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물어볼게요 하나님 공산당 만들라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십니까 그것들 하나님 나도 이러고 있다 하나님 어디가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불행히 공산당에 와요 하나님 이런 말 하세요 내 말 들어볼래요 뭔 말 하실래요 하나님 중국이 장계석 종통에 있었을 때에 자유민주주의 때에 불교 유교 세력 기독교는 완전히 눌려갖고 수백만밖에 없었어요 그 수십억 인구가 그런데 모태통이 결국 문화혁명을 통해서 모든 종교는 전부 마편이다 말살을 했어요 모든 종교가 지하로 들어갔는데 생명이나 불교 여기는 다 죽었는데 그 빗밭 가운데서 죽인다 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지하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는 1억 인구가 됐다 나는 그것을 이랬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인간의 죄의 육성 원수 인간의 인본주의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았다 나는 그 속에서 그 빗밭과 눈물 고통감을 해서 이력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만들어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질 말이 있냐고요 지금 그 전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전부 세상으로 갔는데 우리나라가 잘못과 잘렸고 자세니까 지금 보고만 안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은 교회도 육이고 나라도 육인데 하나님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딱 뭘 믿느냐 하나님 세계 선교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만 공산화되고 한국만 이렇게 되면 우리 3만 명 저 선교사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손바닥 쳐야 되는데 전쟁 나버리면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한국 교회를 내가 매를 때렸는데 WC가고 NCK가고 이것들 하나님 막 이렇게 별에다가 살려주시고 금식 회개하니까 조금 조금 연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선하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한 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루고 남무교회 말 말고 우리 교회보다 새로워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신 차리면 적화 돼갖고 죽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일밖에 없어요 여호수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한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와가 나중에 어떻게 가난한 땅 점령했는가 오늘 신본주의 인본주의 두 가지 비교해서 잘 들어보세요 신본주의가 뭐고 인본주의가 어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뭘까 약속의 말씀 웃게 믿고 연안강이 철저히 흐르는데 벗개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강물이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벗개메 제사장이 연안강 중앙에 딱 있고 그 죽음의 강을 말하거든요 오늘 내가 오팟교 죽고 미랄대서 죽으면 나머지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그 죄종들은 전부 죽어야 돼 그래야 백성들이 요단강에 저 천국 가난한 전부 가게 만들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올라왔다는 사건인데 그게 신약에 어디로 연결된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받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아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로 뚜껑이 열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죽음에서 죽어주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오늘 또 하늘의 뚜껑에 문이 열려서 비둘기 성령이 오기를 원하시면 딱 해답은 오늘 우리 교회들 또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자체에도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의 말씀에 제가 검을 가지고 여러분 각을 뜨고 있는데 회귀하라고 각을 뜨고 있잖아요 나무 얘기 듣지 마세요 내가 회귀하고 애통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 앞에 정말 살 길은 마지막 이건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살 길 이것밖에 없다고 통에 잡아가고 우리 모두 통에 나부터 잡아갈 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이 올 줄 믿습니다 회담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저부터 문제예요 요단강에 세례받아 예수님과 같이 벗겜엔 제사장 들어간 요단강에 그 죽음이 거기예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오늘 내가 세상 재활 끊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보니까 이 여류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보니까 그 앞에 길가래서 이 할래를 행하래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고 이제 여류고성 앞에 있는데 적군 앞에서 남자들 할래 해갖고 전부 아파서 두루 누워있으면 다 죽어라고 말다인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뭘 얘기했냐는 거예요 할래 길가래 애국의 수치를 벗어났다는 것은 세상과 끊어란 거예요 죄야 끊어란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래 행하고 나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이 그 다음에 미갈 천사장이 하루에 한 받고 일곱 바퀴더라 전략을 다 갖춰줘서 그들 행했더니 일곱 바퀴들고 외치니까 여류고성이 무너뜨뜨뜨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이것이고 현상은 할래 받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을 그들 하라고 하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내가 일하게 오늘도 내가 죄일을 버리고 세상으로 깨끗하게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회답은 진리로 가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뭔가를 바르고 깨닫아야 됩니다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원수들이 인본주의예요 하 잘됐다 사자굴로 하면 다니엘 죽겠지 자 인본주의 신본주의 싸움이 딱 사자굴로 했고 다니엘은 그 알고도 계속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넣었어요 죽었어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요단강 걷는 거나 문제는 성령의 임재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임재 오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사자굴에 넣었어도 하나님을 살려주시게 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원수 인본주의들은 자기가 만든 꾀에 자기가 빠져야 돼 그래서 넣으니까 바로 사자굽이 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아 인본주의 신본 이 싸움이구나 사도르가메삭 아벤두구는 왕이 신상을 만들어놓고 절을 하고 그때 왕이요 왕이요 우리 하나님의 능이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냐 할 줄 없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 지키다 죽더라도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미 그 말한 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한 순간에 사단을 깨뜨려 먹어요 이겼어요 불 속에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넷째 사람의 신약의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그 불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꽉꽉 묶은 밧줄은 다 타져버리고 아니 밧줄은 타지고 옷은 안 타지고 몸은 안 타집니까 오늘 나를 꽉꽉 묶고 있는 세상적인 얼금에는 죄악의 줄 모든 문제도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읽기로 불 속에까지 들어가면 바로 나를 묻는 밧줄은 끊겨지고 주님이 함께하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 거기에 진리와 자유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삶에서 날마다 사자구를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제 삶에서 얼마나 마귀하고 싸움이 언제 벌어진 줄 아세요? 부부간의 때로는 말다툼이 납니다 처음에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요 천마리의 기분이 나쁘면 딱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방충해서 물이 샌 것 같다고 한마디 한 번 대답하면 그때 누군가 서로 받아줘면 될 것이 꼭 대답해 뭐라고 말로 이게 먹으려고 방충해 물이 물이 구멍 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터져보면 못 막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성질 나버려요 그래서 뒤에 마귀는 박수치고 있잖아요 이게 사자구레 통과가 언제 통과해야 되냐 우리가 그때 사자구레 통과해 죽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보셔요 근데 이게 참 이거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말을 꼭 데리고 오고 달라든 것은 이유가 현재 말 갖고 안 하거든요 쌓인 거 있어요 남자분들은요 아내가 부모의 효도 안 하는 거 다 봅니다 그때 말 안 해요 쌓인 거 점수가 딱 올라서 딱 터질 때 다 모아서 터지게 돼 있는데 이거 갖고 터지면서 이거 현재 이런 거 말을 안 하고 다른 거 갖고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 내 말을 꼭 데리고 그렇게 달라질 때는 지금 현재가 아니고 쌓인 것이 있구나 아 내가 평상시에 상처 주고 평상시에 나쁘게 해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말에서 저 마음속에 상처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구나 이렇게 딱 빨리 끼치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가 안 됐대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으면 내가 죽어야 돼 자 우리가 못 받게 죽는다니 성령이 와야 죽어지는 죽음이 오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참아주면 성령 역사 가운데서 이제 결국 이겨요 쭉 참고 하나님 볼 때 잘했다 이겼다 합격 복 근데 그 순간 못 참고 혈기 내고 싸우면 복이 달아나 보잖아요 오늘 말씀이 깨달으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이 싸움이 싸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혈을 말이 중요한데 오늘 말 혈은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혈이 길들일까 혈을 길들인 것은 성령의 방언을 하거나 말씀의 영이 와야 바꿔지는데 물줄기를 바꿔야 돼 생각을 생각 마음 이게 혀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아들, 딸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고 예수님의 신부, 신랑은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어디가 있겠냐고 이렇게 좋은 신분인데 아니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함불로 했다기 해서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수표가 100억짜리예요 근데 꼬짝꼬짝 했다기 해서 이거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 나를 기분 나쁘게 밟아 자존심 상하게 나를 문질러 그런다 하더라도 100억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 신부다 자녀라면 당당한 신부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순간에 우리는 물줄기가 바꿔주세요 흙탕물 세상에 지약의 물줄기가 십자가 피해서 제 용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령한 물줄기가 감사 찬양하면 하늘문 열리고 성례의 임재와 기쁨과 기름문 여러분의 영혼에 미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각하는 말씀이 딱 결론은 뭘로 할 수 있냐면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히 잘나고 말로 이겨먹었고 생각이 올랐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율법으로 하면 복으면 내가 용서고 저버려 그냥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하고 내가 져주면 상대방은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면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나 때문에 그렇게 잘 참았구나 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례의 기쁨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성례의 임재의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의 승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버라 그때부터 복이 와요 여러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말을 중개가 된 마음은 내게서 몰두다 오늘 말로 마음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왜 말씀 못 지킵니까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가진 헛되이 경반도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가르치고 헛되이 경배하다 오늘 이 예배가 경배가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 본 적이 그 믿음을 보세요 찬역을 떡일치에서 개들 마땅치한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의 홀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막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삼으니까 마가범 7장 29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수 가르사대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 나가네 아 죽으나 사나 감사만 하고 믿으면 말하면 귀신이 떠나요 귀신이 말이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제가 개최교에서 두 가정으로 방에서 다 나옵니다 신학교도 들어가기도 이런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다 낙심이 됐어요 그만하자는 분위기에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맞지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데 딱 그 말 받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말이 얼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말 하나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듣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 믿음의 말 하시라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귀에는 부흥되고 있습니다 아메죠 믿음을 하세요 지난 수요일 밤에 오상철 목사님 설교했는데 어느 모 TV방송 본부장이에요 그분이 총괄하신 분이잖아요 오상철 목사관 누군요 나가면 제가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한국에 한 분 있는 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분은 서울의 모 교회에서 80명을 청년 1000명으로 끌어올립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세월호 유족도로 같이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운 사람이라고 우리 지금 청년회가 막 부흥되고 있고 나는 감사한 게 중고등부 학생들 만나게 했거든요 학원 10시 11시 학원만 만나고 다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분은 미쳐버렸대요 예수님 미쳤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고 방송국에 서로 와달라게도 서울 안 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고 오직 또 우리 지금 박두광호사 성령사 역사하시고 지금 제가 이 순간도 아이고 예수님 자랑의 사람 자랑 아니 저는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하시고 우리 교회는 잘되고 부흥되고 좋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 기억사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나한테 빼어주려고 했지 않느냐 그 뜨거움이 변했어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아하고 저에게 인격적이면 철 대설교는 안 될 것이고 예수님을 좋아하면 우리 보기에는 다 좋은 것이고 자 이게 말씀 생각해보세요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지 않냐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여러분이 목회자위에서 눈도 빼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이 없이 절대 믿음이 안전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저는 그래서 아 우리 교육 좋은 교육자 보내주시고 일하신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믿음이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아메죠 교회는 그리스의 몸이 되고 그리고 지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끼리도 서로 칭찬해 주세요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 꼬집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니 눈이 다쳤는데 다쳤다고 하지 마 눈이 붕대고 감겨주고 치료해 줘야지 그거 약하다고 하지 마라고요 누가 약하고 싶어 넘어지고 싶어 넘습니까 아니에요 싸움해 주고 사랑해 주고 성겨지고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긍정의 말 적극의 말 창조의 말 믿음의 말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감옷에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way 빨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입한 만드는